역사를 살펴보면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 문학에서 비극의 아버지로 불리는 시인 아이스킬로스의 경우가 그렇다 BC 5세기 아테네에서는 그가 쓴 처절한 드라마를 계기로 배우들이 단순한 코러스가 아닌 연기를 하게 됐고 관객들은 힘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깨닫게 됐다 BC 456년경 아이스킬로스는 부유한 후원자의 초청으로 시실리를 여행 중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서 독수리가 떨어뜨린 거북이에 맞아 즉사했다고 한다 공기의 아이스크림이다 이 작품에 손에 대해 말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중국이 있었을 때는 지정하게 됐다고 한다 우리가 영원히 영원히는 집사의 삶에서 날씨가 말이죠. 지금 이 소식이 거대한 다른 상황을 자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진한 일에 일으키는 작품에 이 소식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작품은 어떤 작품은 어느 정도의 작품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우리의 작품의 작품을itus에게는 어떤 작품이 있으나 하는 서식을 childhood으로 들을 수있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 경은 65년 동안 폭넓은 지식과 교양의 소유자로 잘 알려져 있었다 과학자이며 정치가, 철학자였던 그는 모든 지식에 통달한 듯했다 베이컨은 매우 명석한 인물로 유명했지만 죽음만큼은 그렇지 못했다 1626년 4월, 그는 왕의 주치인 위도본 박사와 함께 마차로 런던 교회의 하이게이트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다 쌓여있던 눈을 본 베이컨은 문득 고기의 저장방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당시 유일한 저장법이었던 소금은 너무 짜다는 게 단점이었다 자신의 이론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베이컨은 어느 농가에 마차를 세웠다 그는 그곳에서 닭 한 마리를 사서 내장을 모두 제거한 다음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속에 눈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다시 마차로 돌아왔다 실험의 결과가 어땠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베이컨이 폐렴에 걸려 3위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이 알려졌을 뿐이다 누구든 닭을 냉동시킬 때는 과학자로 쓰임 물을 충실히 수행하며 죽어간 베이컨을 떠올려야 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세상에 태어나 홀로 죽어간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태어난 순간부터 함께였던 샴 쌍둥이 창과 앵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1811년 지금의 태국인 샴에서 태어난 그들은 6인치의 연골로 서로 몸이 연결된 특이한 형상 때문에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형제를 이어주던 부위에는 간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의사들은 분리수술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성격은 판이하게 달랐다 서커스 무대에 진출한 지 10년 만인 1839년 경제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정착하고 성을 벙커로 바꿨다 자파점을 시작한 그들은 가게가 번창하자 농장을 사들였다 이후 쌍둥이점이와 결혼한 창과 앵은 각각 10명과 11명 총 21명의 자녀를 두기도 했다 독특한 우주일의 프로그램을 이루착해야 하는 상황 요리의 삶의 교리에 대한 상태를 입원하는 내가 하는 상황이 census 이를 위해 두 명의 자녀를 두 명의 자녀를 만들고 이 자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자녀를 냈 쪽지에 일한 시기까지 딱 한 개의 사이는 한 개의 사이 아마리 한 개의 사이 그리고 다른 개의 사이 남은 Die까지 이런 사이 예정하는 당국에 죽음의 순간은 1874년 1월 17일 늦은 시각 두 형제가 곤히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왔다 창의 건강은 지나친 음주로 수년째 악화된 상태였고 그로 인한 심정마비는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에 비해 건강했던 행도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창은 잠든 채로 숨을 거뒀다 후에 밝혀진 사이는 뇌응혈이었다 갑작스런 형제의 죽음으로 슬픔과 충격에 휩싸인 행은 자신도 곧 죽게 될 거라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잉을 지켜보던 그의 아내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서둘러 의사를 불렀다 의사를 기다리는 사이 앵의 의식이 희미해져갔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들을 이어주던 연결근이 말 그대로 앵의 몸에서 피를 뽑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곧 출혈로 사망이 이르렀다 인턴의 죽음이 몸을 죽는 것이다 모든 죽음이 죽는 것이다 모든 죽음이 죽는 것이다 앵은 죽은 형제를 부둥켜하는 채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주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시길 그들을 위한 특별한 관이 제작됐고 두 사람은 1917년 죽기 바로 직전까지 함께 살던 창의 집 앞마당에 안장됐다 현재는 그들이 세운 노스캐롤라이나 화이트 플레인스의 한 교회 묘지에 이장돼 있다 전문가들은 그들이 지금 태어났다면 현대의학으로 쉽게 분리수술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 믿고 있다 장과 앵의 자손들은 1500명이 이르지만 그 중에 샴 쌍둥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역사 속엔 죽음의 방법에 있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도 존재한다 니콜라스 자크 펠레티에는 18세기 프랑스에서 귀족을 상대로 노상강도를 벌여 사형을 선구받은 죄수였다 전국의 대답은 종료를 시스템을 받았다 전국의 사람들은 공격을 받았다 전국의 노스로를 지켜받은 지켜받이 있었다 전국의 노스로를 지켜받은 이고 고소한의 노스로를 받았다 그런데, 러투니아에게는 지켜받은 지켜받은 죄수였다 혹은, 예를 들어, 더욱더 더 위험한 데이의 가죽을 받았다 만약, 인간에의 싸우는 일을 받았다 1789년 조셉 길로틴이란 의사는 죄수들이 보다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 보완된 새로운 장치를 재택해달라며 의회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가 발견한 기계는 합시코드 제작자인 토비아스 슈미트가 의사인 앙뚜안 루이와 함께 발명한 것으로 고통없이 죄수의 목을 순식간에 내리치는 새로운 방식의 저형대였다 1792년 4월 25일 길로틴의 원형이 지금의 파리시천광장에 세워지자 3천명의 호기심 많은 시민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첫번째 희생자는 바로 노상강도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니콜라스 헬레티에였다 펠레티에가 훔친 도어는 그를 죽인 기계값과 거의 비슷했다 4미터 높이의 몸체에는 36킬로그램의 날카로운 칼날이 매달려있었고 앞에는 잘려질 머리가 담길 바구니가 놓여있었다 길로틴 박사는 걱정하는 구경꾼들을 향해 희생자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4미터의 전애로 전애로는 3번째 희생자 7금의 유형료들이야 5금의 경우가eten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низ이 남은 희생자 4금의 만성에 매달 배عة 그리고ksen지인 통신기를 깨울 때 4금의 첫개의 온 fruit 6금의 안패기 5금의 남은 신의 Utah 20금의 자유를 낭sz 헬레티에가 칼날 아래 고개를 내민 순간 집행관은 예술가로서의 기술과 애정을 담아 자신의 임무를 다하겠노라고 외쳤다. 오후 3시 반 명령이 떨어지자 집행관은 줄을 잡아당겼다. 발랄이 미틀량에 떨어졌고 헬레티의 머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떨어져 나갔다. 헬레티의 죽음은 프랑스의 새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 후 정부가 모든 형집행을 길로틴을 통해 할 것이라 발표했기 때문이다. 공포정치 시대에는 모두 2,498명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으며 1977년 공식적인 사용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희생된 죄수는 살인죄로 기소된 튜니지아인 이민자였다. 단두대는 잠시 루이제수로 불리기도 하고 공동제작자인 닥터 루이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결국 고통 없는 형집행을 주장했던 길로틴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길로틴과 마찬가지로 전기의자 역시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이건 역시 과학이 정의를 구할 수 있다고 믿는 한 개혁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장소에서 전기전을 담백할 수 있다. 대장에 등장하는 개념을 보기에는 정신경자들이 전기의자의 첫 번째 희생자는 최종의 도끼로 아내를 살해한 독일 이민자 윌리엄 캐물러였다 1890년 8월 6일 캐물러는 뉴욕에 있는 어번 교도소에 지하실로 안내됐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머리와 다리에 2000볼트의 전기를 보내도록 두 개의 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나무 의자였다 이는 하루 이상 집안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전기량이었다 수많은 동물로 모의실험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이 문화상은 빠르게 미래를 줄 수 있는 자체를 그러고 있는 것은 평생이 멍청을 받았다 Spencer의 주행은행과 뇌실리아 주행을 지하하려 한다 이 문화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 문화상은 아직은 정말로 연주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화상은 모두 조용할 수 있고 이 문화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 문화상 불구하고 지하잖아 그리고 이 문화상은 계속되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의상은 일부러가 죽는 것이다 1890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전기를 두려워하던 때였다 이에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 두 명의 발명가가 서로 다른 시스템을 판매했는데 직류 송전 방식을 지지하던 토머스 에디슨과 교류 송전 방식을 지지하던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바로 그들이었다 에디슨은 자신의 방식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캐물러를 사용시키는 데는 웨스팅하우스의 시스템이 훨씬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류전쟁이 수년째 계속되던 1890년 8월 6일 마침내 캐물러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기의자에 앉혀졌다 문명인 채로 수감됐던 캐물러는 교도 수장의 아내 덕분에 어느새 성경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고 있었다 오전 6시 30분 마침내 교도소장은 집행관에게 지시를 내렸고 전압을 올리라는 두 번의 벨소리가 발전실에 전달됐다 곧이어 집행관이 스위치를 내렸다 17초 후 전류가 꺼지자 모든 사람들이 캐물러의 상태를 주시했다 당황한 의사들은 다시 전압을 올리라고 고함을 쳤고 발전실의 스위치는 또 한 번 켜졌다 공식적인 보도에는 두 번째 70초간의 전류를 흘려보냈다고 돼 있지만 사분이었다고 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검시할 당시 캐물러의 시신은 뜨거웠고 사정한 흔적이 있었지만 숨이 끊어진 것만은 확실했다 기자들은 그가 아무런 고통 없이 죽었다고 보도했다 오늘날 전기의자를 이용해 사용을 집행하는 주는 그리 많지 않으며 뉴욕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독극물 주사법을 채택하고 있다 에디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기의자로 인해 대중들은 웨스팅하우스의 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이라 인식하게 됐고 그의 방식은 전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잔다르크, 제임스 딛, 마틴 루터킹 모두 시대를 앞서 살다간 사람들이다 그들이 더 오래 살았다면 과연 어떤 업적을 남겼을까 그 질문은 에드가 앨런 포우에게도 해당된다 코디코러라는 새로운 장르로 미국의 수많은 독자들을 사로잡았던 그는 1849년 요조라고 말한다 불행히도 포우의 작품은 당시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고 그는 돌출 행동을 일삼곤 했다 1849년 10월 3일 포우는 볼티모의 한 술집 밖에서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다 술에 취한 채 정신을 잃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동안 폭주를 일삼았던 그는 늘 술에 절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문을 닫은 볼티모의 워싱턴 병원에 실려간 것만은 확실하다 알콜 중독 환자 병동에서 포우를 담당했던 존 모렌 박사는 그를 창살 있는 병실에 가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 번에 가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Pos was unconscious of his condition. He experienced a tremor of the limbs and, at first, a busy but not violent or active delirium. Has he spoken at all? Can you hear me, Mr. Pos? Constant talking and vacant converse with spectral and imaginary objects. Dr. Moran initially thought he was drunk so as treatment Dr. Moran wanted to give him alcohol and that was standard treatment for someone who was suffering from an overdose of alcohol sometimes the alcohol content of the blood gets so high you can convulse but that isn't the usual thing that happens when people die in an alcoholic situation they usually vomit and aspirate 모렌 박사는 알코올 치료를 중지했고 포우는 격렬을 일으킨 지 이틀 만에 안정을 되찾았다 Dr. Moran asked if there were any friends that he could notify and 포우 apparently just burst out friends my best friend would be the one that would give me a pistol that I can blow out these wretched brains 두 살 때 양친이 사망한 이후 시작된 포우의 자기 파괴적인 성향은 그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도 희망과 행복을 느끼던 때가 있었다 그도 희망과 행복을 느끼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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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볼티모어에서 그의 낙천적인 삶은 깨지고 말았고 어느덧 그는 절망적인 죽음을 꿈꾸게 됐다 그의 10월 5일 포우는 심각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은 그를 침대에 묶어두려 애를 썼다 그 다음날 포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레이놀즈라는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에 영감을 준 유명한 탐험가 조슈아 레이놀즈를 말한 것인지 지방판사 레이놀즈를 말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포우는 레이놀즈라는 이름이 있었다 바울티모어의 죽음이 있었다 포우의 죽음이 있었다 행방불명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포우의 발작 증세는 10월 7일까지 이틀 동안이나 지속됐고 모렌 박사도 그의 변화를 주시했다 1848년 10월 7일 새벽 에드가 앨런 포우는 세상을 떠났다 공식적인 사인은 19세기 유행하던 뇌마겸이었지만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진정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포우가 뇌헤드레이션으로서 그것은 그의 기억이 없었고 그리고 그것은 22개의 녀석의 죽음이 있었다 고수의 정보는, 앨범, 수제, 퀘스톡, 뇌마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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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겸, 뇌겸 등, 이런 위험이 되어있는 포우에 따라서 끝난 쓸쓸한 장미식에는 네 명의 조문객만이 그의 명복을 빌어 주었다 그 리액션에 포스 데프는 뉴스페퍼스 워스 베리드 앤 아드리너프 스제네레레드 모 인트로 스틱 엔스 워크 스페스 메이디엄 페이머스 베이든 모어 페이머 스페인 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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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그 또한 에드가 앨런 포우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 중 하나로 남아있다